하루종일 침에 누워서 전화기만 보고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 네 생각들로만 차여져 있어 날 찾지 않아도 좋아하지 않아도 이제는 느낄 수 있어 바라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맘을 줘도 이제는 견딜 수 있어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있는 나 그리고 네가 불러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아 아 이 방 안에서 너와 함께한 추억들 자꾸만 생각이 나서 마음이 힘들어 다 알고 있어 끝이라는 건 날 찾지 않아도 좋아하지 않아도 이제는 느낄 수 있어 바라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맘을 줘도 이제는 견딜 수 있어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있는 나 그리고 네가 불러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줄게 와줄게 언젠가는 꼭 다시 돌 수 있기를 볼 수 있기를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있는 나 그리고 네가 불러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있는 나 그리고 그리고 네가 불러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아 아 아 아 아 넌 형 어떻게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.